이어서 제주원 뉴스 고람시민 드럼시민이 방송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기 중 소삼초념식에 10원차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인 군광 경찰 최고 책임자를 대동허연해 의미를 더하였다. 원희룡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신 뒤 제주 제2공항에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였다. 원 지사는 지난 3일 공문 형태로 이치룩한 내용을 돔은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현재 제주공항은 미르세 활주로 용량포화 등으로 결항광 지연이 반복되는 불펜을 넘어 안전고장 위협허염제 넘어 양질의 일자리광 제주의 미래세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허영도 제2공항은 반드시 추진되어서 헌된 거라수다. 제2공항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걸음이자 제주시광 서귀포시의 균형발전에도 새로운 성장축이 될 거랜 고르멍. 현재의 갈등은 정부광 제주도가 머리를 맞대민 해법을 초줄수 실거담댄 고람신게마심. 경호곡 제2공항 건설사업을 더 이상 누추거나 지체하지 말아도랜 건의허여쨴 고람수다. 소삼 유적지 복원광 정비과정을 놓고 논란이 이어점수다. 취재진이 지난 2009년 복원사업을 묶은 조천읍 낙선동 소삼성터 현장을 둘러봤신 뒤 소삼 당시의 모습과 동떨어지게 복원이 되어집시다. 경호곡 일부 소삼단체는 현재 제주도가 옛 주정공장터에 진행하는 소삼기념관 조성사업도 소삼실무위원회의 의결이나 공론화 단계가 의시 일방적으로 추진허염진 고람수다. 제주도는 이것과 관련 허용 유적지조례의 똘랑 문제여시 진행하는 거랜허염수다. 거리두기 단계관 관계의 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기본 방역수칙이 강화되엄수다. 경헌안, 식당관,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관행적으로 대표환맥만 수기로 일름을 적는 방식이 금지되고 이용객 전원이 QR코드 또는 수기로 출입맹부를 작성하여서 합니다. 만약에 위반을 넘인 업주신딘 300만원, 이용객신딘 개인당 최대 10만원의 과류를 물릴 고람수다. 경허고, 유흥시설관, 콜라텍, 콜덴펍 등은 수기 맹부 작성이 안되고 반드시 전자출입맹부로 작성하여서 헌된 고람수의 말씀.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 3월 제주를 초준 내국인 관광객은 88만여 명으로 코로나19 여파가 의선한 지난 2019년 103만 명의 85% 수준으로 집계되었죠. 경허고, 봄철 결혼식과 만물령 코로나19로 해외여행질이 막힌 신혼부부들에 발질이 이서지며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엄땡은 고람수다. 경허고, 외국인 관광객은 무사증 입국이 중단된 너무내 2월부터 줄곧 전년 대비 90% 이상 마이너스 행보를 이어감수다. 제주도가 각종 소고에 대한 도민 피해를 보상하는 도민안전보험을 갱신하고 보장혜택도 확대하였다. 경허한, 익사소망강 농기계로 인한 소고상해 사망, 또시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한도가 기존 천만원에서 천오백만원으로 높아져마신계. 경허고, 유독성물질 사망엔 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항목도 신규로 추가되었다. 보험청구는 소고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헐수시고, 도민우계나 자동으로 가입함인 전국 어디서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는 압수다. 돌아사다는 돌아가다라는 뜻 아닌가요? 돌아사다는 돌아가다라는 뜻 아닌가요? 돌아사다라는 말은 있는 방향에서 방향을 바꿔서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다하고 거리는 모험이나 표준어는 돌아사다이기 때문에 돌아사다라고 말씀해주신 분은 잘 맞추셨습니다. 돌아사다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봐서 없으면 돌아서 와버리라 하는 말은 강방어시면 돌아서 와벌라. 아니면 제주 어른들의 경우는 일에 부진하기 때문에 일을 놔둬 돌아서 오지 못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진지하다. 여기 있어. 돌아서 봐봐.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돌아서 봐봐. 너 표현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럴 경우는 말하는 사람과 말 듣는 사람이 서로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쪽으로 돌아보기를 권할 때는 영 돌아사봐봐. 그렇게 표현합니다. 황사가 심하니 집에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을 제주어로 뭐라고 할까요? 황사는 그냥 황사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황사 온덴 햄심에 오늘랑 집에 시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시가 빈팽의 재활용률을 높이게 넘어 제암으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허염수다. 제주시는 지정된 수거자가 유리 재질로 된 빈팽을 민간 처리업체로 모두와 오민 다음 돌부터 1kg당 80원의 보상금을 줄 거란 말씀. 경헌한 오는 23일 고장 만 19설 이상의 도민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암수다. 경헌 뒤 미르세 빈팽 보상금을 지급하는 소주팽과 맥주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거오다. 한라수목원이 도심 정원형 수목원으로 보완허형 조성허기로 함수다. 제주도는 사업비 소확소 천여만 원을 들여 한라수목원 보완조성 사업을 추진한 된 고람신디양. 어르신내용 장애인털이 쉽게 출입할 수 쉽게 장애물이 의신 데크탐방로를 조성할 거오다. 경허곡 30년 이상 된 시설물 보수강, 돌계단 설치 등 제주 실정에 맞는 시설물로 보완헌된 고람수다. 제주혁생문화원이 주말을 이용하여 제주어 뮤지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함수다. 제주어 뮤지컬 프로그램은 도내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작작품을 소재로 한 놀래광, 춤, 연기 등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엄수다. 경헌한 제주혁생문화원은 너무덜 오디션으로 초중학생 32명을 뮤지컬 단원으로 선발하여 함수다. 단원털은 작품을 표준어광 제주어로 배움헝, 오는 11월 축제 공연이나 영상 제작을 허용,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쉽게 헌낸고람수다. 오늘 고라앉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호크다. 페난들러십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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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